알콩달콩쇼티비 알콩달콩 아트홀사오점에서 진행되는 무대 이분을 보면 언제나 아름다운 미소가 아름답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가수 서수진이 노래합니다 열매운 사람아 사랑했던 그 사람은 날 버린 그 사람 백장 좋은 그 사람은 사랑한 날 좋아한다고 마리나 마치 바람같이 너랑 아름다운 우리 사람아 이를 또 전부 멈추지 말고 멈추지 왜 추억을 주고 떠나간다고 애니없는 사람아 쉬울 수 없어 웃을 수가 없어서 너무같이 울고 그만하네 아트홀사오 아트홀사오 그날 떠난 그 사람 백장 좋은 그 사람아 사랑한 날 좋아한다고 마리나 마치 바람같이 구름같이 아트홀사오 아름다운 우리 사람아 아트홀사오 그날 부끄러워 그날 부끄러워 침해 후회 수업을 주고 남아있나요 수업을 받아와 지구의 수업을 이곳에서 다 웃으면서 아무도 양상도 울고 너무 많았네 이곳은 정말 아무도 양상도 울고 uzz mere 수업을 주고 남아있나요 엠밭한 너와 지구의 수업을 주고 이곳은 대로 다가간다와요 애기와 다가와 지울 수 어려워 이곳을 다가고 숨어서 아빠같이 울고 말하네 아빠같이 울고 말하네 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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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